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날씨 예보분석관 변가영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구름 많은 하늘로 시작됩니다. 어제 곳곳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오늘은 오전부터 구름이 개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으니 휴일 교통안전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과 강원 영동, 경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까지 동해상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아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부터 동해와 서해안 바다에 점차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기온 알아봅니다. 아침 기온은 8에서 16도로 시작되는데요. 아침 저녁이 쌀쌀한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10도 내외로 크게 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19에서 24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은 21도, 강릉은 24도, 대전은 21도, 대구는 22도, 부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그럼 위성과 일기도를 통해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성영상입니다. 구름이 많이 소산된 가운데 중부지방에 새벽까지 이어졌던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곳곳에 안개가 탐지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만큼 교통안전에도 특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전라권 서부와 제주도는 아침까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채 그치지 못한 빗방울들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그 양은 0.1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지상일기도 살펴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산둥만도 부근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있는데요. 이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별다른 비 소식은 없지만 오늘은 중부서해안과 강원영동,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기 하층 1.5km 부근의 기온과 습도를 함께 나타내 주는 상당운이 예상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점차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는 꽤 추워지는 곳이 많겠으니 따스하게 입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상전망입니다. 오전까지 기압골이 아직 모두 빠져나가지 않은 동해상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고기압권에서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오늘 밤부터는 동해중부 먼바다와 서해먼바다에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따라서 해상조업하실 때는 언제나 안전사고 유의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꽤 쌀쌀하다고 느껴지는 날이었는데 낮과 밤의 기온차도 10도 내외로 크게 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낮 기온은 19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오늘 저녁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는 폭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기온 차이가 많은 날에는 특히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개전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낀 지역이 있습니다. 밤에 비가 그치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인데요. 전국 대부분 내륙지역과 서해안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100m 내외의 매우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아 휴일 야외로 나가시는 길에는 교통안전에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터널 입구와 출구에는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질 수 있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주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륙의 공항 이용객분들도 일부 공항에 저시장경보가 내려진 곳이 있으니 운행정보 한 번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개는 오늘 오전이 되면 차차 소장되겠으니 기상정보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